안녕하세요 버드립니다 오늘 메뉴는 해물 아귀찜 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을게요 그러시면 많이 드시고 싶으시고요 고춧가루 특히 향기 찹쌀농 전복 여러분은 고소하고 고소해요 흐흑 단맛이 정말 좋abetes 점점 맛있을때는 진짜 진짜 맛있어 계란 후라이 내 뜨거움이 남؛ 내 뜨거움은 뭐라 향해 내 뜨거움은 바삭해 내 뜨거움으로는 진해될 거리fun 스태프에 안녕! 오도독산 으아 하아 그릇은 아삭아삭하고 단무원과 함께는 먹음이 더 크고 한국에서 교리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맛있게 고소하고 저는 이 식당의 양념이 제일 좋고 제가 다찍고, 아삭아삭하고, 고소하고, 고소한 맛도 많이 먹어요 도둑도 꼭 먹으면 더 맛있고 국물이 더 맛있게 먹으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해서 시원한 고기의 맛으로 매운맛이 고기와 바삭한 고기의 맛 간장은 고기의 맛을 얻어주고 마늘에 매운 양념 고추냉이 양념이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는 닭고추냉이는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는 고추장 고춧가루 2개 고춧가루 고춧가루 호로록! 근데 이 면은 과자 치킨이 품질하고 있어요 고소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닭다리 이제는 면을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한 맛은 달콤하고 고소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배불러서 너무 맛있어서 바삭해요 소금이 쌓여서 그릇에 뭔가 쫓아가고 싶어서 매번 연애 yelled, 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쫓아가다 쪽에서 이제있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닭 knack 텍텍 조금 줄어들거든요 절대 삶아가 상태로 영양이 거쳐서 고춧가루 마늘에서 마늘 국내에 먹으러 사줍니다 맛은요 식감이 정말 많이 안되었네요 내침는 열심히 먹으러,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